90점 나왔으니까 천천히 한 번 올라가서 95점 잡아봐야겠죠? 다음 실력자분들, 도전하실 분들 손 들어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계시는데 자, 우리 남성분 드릴게요! 자, 뒤에 모자 쓰신 남성분 준비하시고 시작! 여기에 있어도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 좋아요. 보류! 자, 다음 분도 계시나요? 도전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자, 다른 분 있나요?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 분위기상 태주 씨! 뿌이고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삽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0만 원 상금이거든요. 좀 탐나세요? 네, 탐납니다. 지금 그러면 하시는 일은 뭔가요? 하는 일은 수원에서 소방설비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설비업 하는데 오늘 문경은 어떤 일로? 지금 와이프랑 지금 주말 부부 하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수원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문경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저는 이제 문경 토백인데 그러니까요. 수원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말마다 매주 내려와서 이제 애기들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예, 지금 막걸리 한 잔 영탁 씨의... 아, 딱 좋다! 막걸리 한 잔! 아,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목마르셨죠? 예, 안 그래도 막걸리에 탁탁 주 한 잔이 딱 생각날 때라서... 막걸리 한 잔! 헤이!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우러이 막내 아들 장각하던 날 알턴니가 빠졌다며 동실도 동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보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마이크가 너무 작아! 하하하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따라주는 막걸리 따라주는 막걸리 막걸리 한 잔 따라주는 막걸리 막걸리 한 잔 따라주는 막걸리 막걸리 한 잔 자, 과연 왕자가 바뀔 것인지 점수 나옵니다! 몇 점이죠? 98.399! 자, 이렇게 네 번째 만에 왕자가 바뀌었습니다 100만 원 전달하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자, 돈부채 받으세요 어린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자, 아인양의 이제 심정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방 전에 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내려올 줄 알고 있었어요 겸손해 그러니까요 앞으로 또 가수로서 포부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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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